사실 그게 잘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누군가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난 영원히 네가 절단하지 않을 거야 악귀야 악귀 악귀요?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 두 사람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 연희야 학철 선배라고 연희 스토커예요 죽어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없을 거야 그럼 우리가 같이 죽으면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이야 선미야 너 방금 누구 못 봤어? 남자 슬픈 소리야 남자 누구 도대체 우리 연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? 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거든 뭐 골강 그 악귀가 동생한테 옮겨간 거 같다 이제 받아들일게 흐흐흐 뱅 모든 게 흐흐흐 그 안에서 흐흐흐